오늘의 Q&A 시간! 오케이! 그러면요! 지금 시작할게요! 문화는요! 저는 고민했어요! 어떻게 쇼핑몰에서 살까 했더니 마트냐 백화점이냐 아니면 시장이냐 고민이 많았는데 페이스마트 장식은요 원래 비싸요 비싼 돈인데 213만원이 오셨니? 비싸더라구요 보니까 음 가격이 좀 비싸지만 인터넷에서 한번 쭉 검색했더니 와 진짜 페이스마트 장식 비싸게 많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크림마트 트리가 어디서 가능할까요? 여러분 봐주시구요 음 그리고 어 후원지진 어제 기부의 날이었다면 맞아요 아아아아 여러분 이 덕분에 안남지진 아니었나 할 것 같네요 하하하하 어쨌든 음 그리고 어 삼진날엔 교회 페이스마트 장식하는데요 정말 기부하셨을지 모르겠어요? 하하하하 어 그럼 이상 페이스마트 어 사인장식 마칠게요 그리고요 음 어 다음시간에 블랙블랙라인드 짜장면을 먹으러 갈까요? 하하하하 우리집에 짜장면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뿅 안녕 안녕